맛있다고요. 부장님, 김밥 좋아하세요? 나는 김치찌개도 끓일 줄 알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는데 김밥은 잘 안 마라지더라고 집에서 싼 김밥이 맛있는데 저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종종 맞교환합시다 나는 김치찌개, 은호우 씨는 김밥 맞교환이요? 근데 부장님하고 저만 와서 회차 사람들이라도 보면 좀 보면 뭐? 안 된다고? 아니요,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일관성 없어 네? 제가 뭐요? 할 말 못할 말 눈치 안 보고 막 하는 사람이 뭘 그런 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? 아니 저는 눈치를 본 게 아니라요 솔직히 눈치는 그동안 부장님이 좀 보셨잖아요 동네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같은 동네 사는 것도 비밀로 하라 그러고 아 그거야 괜히 그 직원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기 싫으니까 그거 걱정해준 거죠 애초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고요? 사람들 입방을 오르내리는 거? 뭐 아마 그럴걸요? density 정상은 가고 꿈 달라 너무 너무 아무런 달라 또 아랫빛을 알아가도 꽉 잡아요. 안 그럼 떨어집니다. 네. 그렇지. 이렇게 잡아야 안 떨어지지. 감사합니다.